세월이 가면 사람도 그럴 걸 늙지만은 할 수 없다고. 내가 14살에 만났어. 89이고 할아버지는 98. 아버지 좋아요? 얼만큼 좋아요? 아이 무서워. 아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주사를 못 맞아. 아이고 아무것도 알 거야. 원장님들은 좀 아프지 않게 잘 해달라고 그랬지. 나이 원수야. 그 전에 기운이 그렇게 좋던 게 기운이 없었어 이제는. 아이 또 하루가 약해요. 야. 망치. 병원에 갔다가 뭐. 병원에 못 가면 다져있어. 전화 중에 있는 데 있어. 고무와와. 불가능 못해드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.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. 약사리까지 하루에 잔다고요. 난 밥은 누구 해줘?